안녕하세요 서현승입니다. 오늘도 컨트롤박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나가는 컨트롤박스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컨트롤박스는 6개 모터를 제어하는 건데 기존에 사용하던 온실이었습니다. 확장 개념으로 뭐냐면은 단독형 하우스가 있는데 위에서 꽃갈을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상단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위에서 만든 겁니다. 바람을 환기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타입으로 만들었을 때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바람이 잘 나가는 장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면 첫 번째는 자동 제어가 되면서 자꾸 올락내락 하면은 꽃갈 부분이 사선이기 때문에 비닐이 계속 슬려다닙니다. 슬려다닙니다. 비닐 내구성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바람이 불 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이제 측면 바람하고는 다르게 이제 위에 부분이 있다가 바람 문제가 생기고 이제 비오면은 100% 무조건 닫아줘야 되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비하는 데는 제 컨트롤박스가 들어가 있는데 측면하고 이제 뭐 유동편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배기편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요 위에 꽃갈을 신설을 하면서 그거를 자동 제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이제 동수는 3개고 꽃갈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온도계는 1개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상단에 있는 꽃갈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가능하면 열려 있는 게 좋고 이제 여긴 또 육류장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작물이 없습니다. 겨울에 만약에 이거를 제어해야 된다면은 온도계를 따로 넣어야 됩니다. 이제 세계동을 온도계를 따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장이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거의 작물이 없고 이제 쓰는 것은 특히 여름 위주로 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열려 있는 상태 열려 있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닫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온도계가 1개만 들어갔습니다. 통합으로 제가 할 것이기 때문에 1개 들어갔고 이제 강풍센서가 있습니다. 거기 강풍센서, 공온센서, 강온센서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센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개별로 이제 이렇게 열고 다툴 수 있도록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딱히 크게 설명을 안내줘도 이제 쓰는 방법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공장주분 또 이제 제거를 이제 몇 년은 그냥 5년 이상을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별로 요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요런 거 있고 이제 뭐 휴즈는 요 안에 이제 4안패가 들어있습니다. 4안패가 들어있고 안에 여시면은 6개니까 이제 그 모터가 6개죠. 6개니까 6개에 맞도록 이렇게 콘트럴박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뭐 휴즈는 뭐 휴즈대로 적당히 들어가 있고 이제 요거는 좀 안에 부속이 좀 꽉 차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단자대 연결하는 것은 단자대 부분은 이제 뭐 이제 입력신호 이제 모터 6개 이제 좌우 좌우 1구역 좌우 2구역 좌우 뭐 이런식으로 좌우 좌우로 들어가고 이제 어 경 강풍 강풍 있고 고온 있고 강우 센서 그리고 이제 다비엔 한개 안 붙으니까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 이렇게 붙으면 끝납니다. 요거는 뭐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쓰실 때 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콘트럴박스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신호선을 다 땡겨 와야 됩니다. 그 신호선 땡겨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데 어 근데 뭐 어렵지 않게 땡겨오려고 하면은 뭐 사실은 고온 센서는 그 쪽에 자체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땡겨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있긴 있는데 강풍 센서하고 고온 센서 강풍 센서하고 강우 센서만 땡겨오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유선상으로 이제 땡겨오는데 요 밑에 단자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놨으니까 그쪽에서 땡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상으로 제가 특별히 또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요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 사용하시는 거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갈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꽃갈 창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요거 하우스에 적용하는 게 좋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갈형인데 이게 겨울농사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름 농사에서 좀 필요한데 여름 농사에서 하더라도 어이 그 비닐 내구성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요런 거 좀 아시고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갈은 생각보다 이게 온도 내는 게 좀 둔하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내구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저어할 수도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시는 분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길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